찔따 구박이 이렇게 나가는 거 엄마 아, 운전에 가갖고 저 온라인 타고 왔드나? 어 아, 무슨 재밌었는가 없네 싱글붕글하네 내 들어갈게 여기 가시나요? 어? 니 급도 없이 서울을 갔다 왔드나 그가 어디라고 걸어 가노? 어이? 아버지도 아나? 아버지? 아, 니는 니가 아버지는 무섭고 뭐 누구 엄마인은 개 따위노! 어이! 어이! 니 너 아버지 어제 상갓집 안 갔으므로 니 우짤뻔했노 우짤뻔했노! 우짤뻔했노! 아버지 모르나? 어이야 니가 아버지 모른다? 좋나? 좋나 이 개시랄이야! 누구 아버지 뭘 내가 좋겠나 이 개시랄이야! 잘못했어요, 지가 잘못했어요 이모 니도 그렇다 어? 니는 을의 대가 을락항 한 통석의 대가 나를 속여먹나? 니 또 뭐를 내 속여먹었노? 어이? 나를 모르게 뭐를 또 속여먹었노? 말해라 보자 엄마 내가 잘못했다, 엄마 니가 니지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노? 니가 뭐이 니가 엄마의 빈신데 와! 내 할 때 잘 못했다고 그 개시랄이야! 엄마! 용서할 수 있어! 엄마! 그만 좀 해라! 내가 니를 그래 믿었는데 니가 나를 우유그릇 속에 먹을 수가 있노? 내 디떡스러우치나 야 이 개시랄이야! 내가 니를 우유그릇 안 믿었는데 이 개시랄이야! 안 너나? 안 너나? 나 알았지 뭐 뛰라는 기가? 어이? 이 아줌마가 일대삼으로 니 김일이가? 어이? 김일이야? 뭐? 니 쟤... 쟤리나? 어이? 니 쟤리나 나를? 어이? 쟤 힘이 자이언트 빠바라 자이언트 빠바라 너희들은 뭐를 또 잘못 삼키고? 별일 아닙니다 아버지 별일 아냐? 근데 장인이 니 뭐 뭐 또 사고친나? 아 아닙니다! 뭐 결단과 아닙니다 저 가스나 봐라 저 가스나 봐라 저 가스나 봐라